두 번째로 우리가 파이톨치의 그래드 오퍼레이션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의 빌딩 블록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썼던 것과 동일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와 동일한 코드인데 왜 또 굳이 옛날 거를 가져왔냐 하면은 일부러 제가 다음과 같이 개별 로스가 하나하나 하나하나 엘리먼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다 따놨습니다. 해서 X와 W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 상태에서 톨 X, 톨 W의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톨 로스 1이라고 표현했고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다음과 같이 프린팅을 하였습니다. 어딨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톨 로스 1을 프린팅 했더니만 물론 X와 W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으니 계산된 값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됩니다. 계산된 값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는데 이 이후에 데이터 타입도 출력이 됩니다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래디언트 펑션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드 언더스콜 펑션이 정의가 되고 이게 어떤 그래디언트 펑션을 어떤 계산이었었더냐 어떤 계산이었는지를 기억해 놔야지 나중에 이것을 백월드 백월드 계산으로 그래디언트 계산을 할 수 있겠더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디언트 펑션을 계산을 해놓습니다.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한 백워드로 계산해야 됩니다. 라고 정의해 둔 것입니다.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한 백워드 계산으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 줍니다. 이렇게 하고 또 toll loss 1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all을 subject 했습니다. 그래서 toll loss 2로 만들고 다음과 같이 프린트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했더니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왔고 tensor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5를 elementwise로 했던 결과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 나오고 그래디언 그 다음에 그래디언 펑션으로 다음번에 백워드로 왔을 때 어떻게 그래디언트를 계산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subtract subtract 백워드로 계산이 되었다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 toll loss 2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toll loss 2와 toll loss 2를 또 elementwise 멀티플리케이션 한 toll loss 3는 마찬가지 이렇게 하고 멀티플리케이션 백워드로 진행된다는 것 물론 계산한 값도 다음과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백워드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백워드로 계산하면 그래디언 펑션 그래디언 펑션 그래디언 펑션을 타고 그 다음에 requires gradient로 되어 있는 w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라고 하는 것의 일종인데 x 라고 하는 것과 w 라고 하는 빌딩 블락이 있으면 요거 두 개가 합쳐져서 뭘 어떤 컴퓨테이션을 한다는 것입니까 toll loss 1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toll loss 1을 만들어 주고 요것이 toll loss 2를 만들어 주고 toll loss 2가 toll loss 3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 과정은 빨간색으로 이어 되어 있는 이 과정은 forward 과정인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래디언트를 계산해 나가는 이 과정은 backward 과정이 됩니다. 해서 우리가 backward 과정을 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그래디언 펑션들이 다 텐서 속에는 저장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 저장이 되어 있어서 저장이 되어 있어서 저장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있었던 리스판스가 다음과 같이 target 텐서까지 그것의 델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텐서들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의 빌딩 블락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특히나 그래프를 구조를 만들게 되고 요 W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터미널 노드가 된다. 그래디언트 칼클레이션에 리퀘어 되어 있는 W는 이 그래프 구조에서의 터미널 노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메트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프로그램 상으로 요 프로그램 상으로 지정되는 포워드 칼클레이션을 정해두면 그러면 파이토치는 어떤 것이 오토매틱하냐 어떤 것이 오토매틱하냐면 이 백워드 계산을 즉 여기 있는 함께 생겨나는 그래디언 펑션을 사전에 정해놓는 요것이 바로 파이토치가 해주는 오토매틱 그래디언트의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톨치 그래디언트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오퍼레이션 중에 디테치먼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임폴 톨치 이렇게 하고 뭐 이것은 우리 랜덤시 정하는 것 알려져 있고 우리 톨 X, 톨 W 만드는 것 그것에 대한 프린트하는 것 다 통상적인 내용이 없고 앞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톨 X, 톨 W 다음과 같이 프린팅된 것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까지는 어렵진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오퍼레이션 해봤습니다. 톨 X와 톨 W를 예전에 했던 것처럼 맷머를 하게 되고 이건 닷프로덕트가 되겠죠. 닷프로덕트 되고 마이너스 5하고 콤마 2에 자승해갈 톨로스 이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톨로스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톨로스 프린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스칼라 값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디멘저날러티가 2에서 1로 줄어들 것이니까요. 그래서 톨로스 프린팅한 거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텐서 13.646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린팅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통상적인 내용인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톨 W 카피드 이 콜 톨 W 닷 디테치라고 하는 이 디테치 펑션을 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해주느냐를 생각을 해봅시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나중에 톨로스에다가 닷 백월드를 콜해가지고 요 속에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죠. 왜냐하면 톨로스가 이미 스칼라 밸류이기 때문에 백워드를 콜하면 그 다음에 톨 W를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려고 그래디언트 계산을 해서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드 값 톨 W에 대해서 가서 알아보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요? 톨 W 닷 그래드 이렇게 보면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디언트 W에 대해서 잘 나왔고 W에 대해서도 프린팅하면 이렇게 잘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톨 W 카피드는 어떤 이펙트를 가지게 되었을까 이렇게가 디테치되어 있었던 것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밑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디언트 of W 카피드를 톨 W 카피드의 그래드를 콜해서 보면 그래디언트 of W 카피드는 none이랍니다. 톨 W 카피드의 그래디언트는 없는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톨 W라고 하는 것을 디테치하면 그것을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앞에서 설명했던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에서 W를 디테치시켜 버립니다. 즉, 톨 W에 있었던 값은 그대로 가져옵니다. 톨 W에 있는 값은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에서 완전히 떼 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래디언트에 대한 백워드 프로파게이션 백워드 칼클레이션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requires grad equal true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값만 테이크하고 싶을 때 값만 테이크해가지고 그것을 차후 계산해서는 쓰고 싶지만 그것을 옵티미지에이션 하는 과정에서 딱히 쓰고 싶지 않다. 그래디언트 칼클레이션 굳이 필요 없다. 라는 경우에 이렇게 디테치 명령을 써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 밑에 한번 봅시다. 이 밑에 보면은 톨 W 카피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뭐 하나 마이너스 1, 콤마 1을 텐서를 한번 더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메모리 스페이스가 같은지 안 같은지를 한번 따라 보는 것이죠. 톨 W의 값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완전한 카피이기 때문에 W의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W 카피드는 당연히 W 카피드에 대해서 계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변해진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테치라고 하는 펑션으로 톨 W를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는 톨 W와 톨 W 카피드는 완전히 별개의 메모리 스페이스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톨 W 카피드는 기존의 컴퓨테이션 그래프에 대해서 연결된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현상을 써볼까? 쓰려고 할까요? 우리는 백워드를 왜 했었습니까? 그래디언트를 왜 계산했었습니까? 파라미터를 알아내려고 계산했었습니다. 파라미터 다 알아내고 난 다음에는 파라미터 다시 계산할 필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백워드를 할 이유가 있지만 트레이닝 끝난 테스팅 과정에서는 이건 디테치해서 그냥 있는 값만 쓰면 되겠다. 계산은 여전히 잘 되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스팅 과정에서는 종종 디테치해서 씁니다. 그래서 디테치 텐서는 다음과 같이 requires underscore grad가 false로 당연히 만들어지고 왜냐하면 그래프에서 떼졌기 때문에 디테치니까 컴퓨터적인 그래프에서 찢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 스페이스에서도 완전히 separately instantiated 되기 때문에 디테치된 텐서에 대해서 어떤 조작을 한들 기존의 텐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교수님 근데요 매번 이렇게 해당 파라미터 텐서가 있고 그것을 디테치한 텐서가 또 있고 이렇게 하면 귀찮지 않습니까? 테스팅 할 때는 그냥 자 이제부터 트레이닝 끝이다 테스팅 시작이다 선언하고 그냥 쭉 가면 좋겠는데요. 그런 목적으로 글로벌리 디테치먼트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with Torch Torch.noGrad 라고 하는 그런 메소드를 콜해서 Torch 자체 아예 옵션으로 이제부터는 그래디언트 계산 안 할 거다. 이제부터는 그래디언트 계산 안 할 거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텐서들이 다 디테치되어 버렸다 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상은 트레이닝은 안 되고 테스팅만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그래디언트 계산이 백월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거짓 유사한 거라서 구문이라서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XW 만들고 XW 프린트하고 로스 계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Requires Underscope Grad True 라고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봤자 사실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Torch.noGrad로 글로벌이 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디언트 계산을 다 디테치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프린트 Troll로스 잘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백워드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다음과 같이 에러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Requires Grad Equal True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orch.noGrad가 지금 글로벌이 이 Torch 톨치 텐서를 그래디언트 계산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에서 디테치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